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에요! 친구들 지니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뽀키도 하고 스키쉬를 사러 가차샵에 놀랐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지니와 함께 신나게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우와! 친구들 여기 봐봐요! 뽀키 기계 진짜 많아요! 세상에나! 뽀키 천국이네! 자! 자! 지니가 뽀키 기계 안에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음... 너구리 친구! 얘는 라스카리라는 친구래요, 친구들! 그리고 동물들도 있고 오! 토이스토리! 피카츄! 신상품! 세상에나! 오! 동물! 진짜 동물을 닮은 친구들도 많구나! 아! 여기는 하나, 둘, 셋, 넷개가 다 피카츄요, 친구들! 진이가 좋아하는 이 눈 세 개 달린 아이! 세상에나! 어쩌지! 키티도 있네! 어쩌지! 여기만 해도 뽑을 게 너무나 많은데요, 친구들! 여기는 뭐지? 오! 구데타마! 우리 친구들 구데타마 알고 있죠? 뭐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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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나! 구데타마가 햄버거랑 음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진짜 이 계란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껍질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우주 여행을 하는 구데타마도 있어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돼! 우선은 다 진이가 한 번 본 다음에 한 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와! 컨테이너 이것도 너무 귀엽다 컨테이너로 만들... 오! 시계도 있어요? 세상에! 시계 진짜 가나? 진이 시계 필요한데 그저 필요하다고 말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아! 이거 그거다! 이거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캐릭터예요, 친구들! 얘네들 이게... 와! 이거는... 개새예요, 친구들! 오해하지 말아요! 어! 강아지 멍멍이와 새가 합쳐져서 개새! 아! 이거는 이따 꼭 뽑아봐야겠다! 신상품! 좋았어! 이쪽에는 디즈니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음... 우와! 총들도 있어, 친구들! 얘는 고무줄총이래요 시계! 여기도 있다! 토마스랑 카! 오! 구데타마 또 있네? 구데타마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자! 그러면 진이가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다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피구! 어!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는 안 뽑으면 서운하겠죠? 강이 갖다 줘야겠다! 그러면... 우와! 멋진 게 있어, 멋진 게! 좋았어! 한번 해볼까요? 뭘 신기하지 말까? 강이는 피규어를 더 좋아하는데... 피규어 할까요? 아! 자고 있는 애야! 잠꾸러기! 좋았어! 자고 있는 아이를 진이가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도치마론이랑 푸오코랑 개구마르랑 다른 애들이 있는데 피카츄가 나와야 되는데, 피카츄가! 피카츄? Are you, 피카츄? 딱 봐도 색깔 노란색이 아니에요... 아, 세상에! 피카츄가 아니야! 뭐야! 너는... 파르빗? 토끼 모양이야, 친구들 이이이... 피카츄 안 나왔어요, 친구들 근데 귀엽긴 귀엽다 얘는 앉아서 자고 있네? 이것봐요, 앉아서 자고 있죠? 괜찮아요, 귀여우니까 자, 그러면 피카츄를 하나 뽑았으니까 자 이번에는 구데타마를 한 번 뽑아봅시다 친구들 구데타마가 친구들 이것도 진짜 귀여워 얘가 포크나 이 숟가락에 있는건데 이야 얘도 귀엽다 지니는 이거 뽑아볼래요 자 동전을 넣고 지니는 개인적으로 이 파스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새우후라이 엄청 귀엽죠 새우후라이야 나와라 오 얜 뭔가 엄청 큰데요 친구들 떼다 볼게요 과연 뭐야 뭐야 계란후라이 나왔어요 오 근데 퀄리티는 진짜 좋다 뭔가 엄청 귀엽죠 열쇠고리로 사용해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뽑아볼까요 친구들 아까 지니가 뽑는다는 이 친구 뽑아볼까요 강아지새 친구들 지니가 강아지새 뽑아볼게요 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야 설마 누구냐 넌 어 뭔가 하얀색인데 아 다 하얀색이네 과연 과연 친구들 비전 나왔어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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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리와 뭐야 앞에서 보니까 안 예쁘네 뭐야? 뭐야? 옆모습이 이쁜거였던거야? 괜찮아. 이 펭귄도 뽑고싶다. 어떡하지 한 번 더 해볼까 친구들? 불새려. 아니야. 우선 참을게요 친구들. 뽑기는 사실 이 정도면 된거 같죠 친구들? 와 아니 이거를 보고 뽑아도 됐었네. 친구들 여기 종류가 다 있어요. 하나씩. 우와 얘도 귀엽다. 베이비 뭐야. 구데타마 베이비에요 친구들. 쟤 뽑아야겠어요. 세상에 저걸 뽑아보여요. 우리.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응이. 구데타마 태어나는거에요 친구들. 이제 얘를 뽑아볼까요. 껍질을 닫으면 달걀이 되고 열면은 이렇게 구데타마가 까꿍하고 나타나나봐요. 왜 까만색이야? 폭발하고 싶어? 까만 달걀 나왔어? 말도 안돼. 친구들 까만 건 하나밖에 없는데 얜 까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짠. 구데타마야. 어딨니? 날 찾지마. 폭발하기 전에. 괜찮아요 귀엽죠? 뭔가 초코렛 같아요. 그죠? 좋았어. 초코 달걀 안에 있는 이건 구데타마인걸로. 아 이게 스킷인가봐요 친구들. 뭐? 세상에. 우와 이거 느낌 되게. 오 얜 딱딱하네. 아 이게 모양마다 다르구나.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좋다. 얜 뭐죠? 만두인가? 여기에 아이스크림도 있어 아이스크림. 오. 뭐. 이쪽에 진짜 많구나. 세상에 빵 종류별로 있고 핫도그도 있고 스시. 스시도 있어 친구들. 아 얘는 뭔가 됐다 쫀쫀하다. 아 우리 하나씩 다 만져볼까? 어떡하지? 아니야. 이거는 지니가 가서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 맘에 드는 거를 지니가 한번 골라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 얘는 진짜 사야돼요. 얘는 하나밖에 없네? 그럼 사야지. 아 마카롱도 있어 친구들. 세상에 마카롱도 데려가죠. 이야 이것도 좋다. 우와 느낌 진짜 좋네. 이것도. 바나나. 오 바나나. 오 옥수수. 얘네는 다 좋아요. 아이스크림. 이건 뭐지? 와 얘도 스킷이다. 세상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리오렁. 얘도 스킷인가? 얘도 스킷이네? 우와. 귀여운 거 정말 많구나. 우와. 얘 귀엽다. 귀엽당. 좋았어. 이렇게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도 데려갈까요? 그래요. 케이크. 뭔가 찐 핑크를 데려가 볼까요? 아니야. 핑크가 너무 많아. 이 색깔 데려갈게요. 자 이렇게만 지니가 사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니가 가차샵에서 다양한 뽑기도 하고 말랑말랑 스키시도 구경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곳에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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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